이제 워라벨이 삶의 중심인 21세기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 맞춰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주사일 근무제로 과감히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워라벨이 삶의 중심인 22세기 현대인의 생활 방식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게 멋진 일이고 싶습니다.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요.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삶이 너무 고단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